점령 거점이 없으면 승리도 없다 거점을 차지하고 적들도 처부수하라 거점이 없으면 상대가 없으면 승리를 하면 상황 속립이 없음 강력한 거내 ㄷㄷ 이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첫 번째 기둥의 타이탄처럼 싸우더군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고 있다. 거점 어드벤티즈를 받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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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당한 적은 적당할 수 있습니다.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자기가 죽으면 남을 죽일 수도 없지 5분 남았다 그대로만 하라고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거점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이 거점을 빼앗겼다 적들이 어드벤티지를 얻었어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5분 남았다 저쪽이 어드벤티지를 얻었다 앞으로 3분 잘하고 있어 그렇게만 해 1분 쥐카점을 점령했다. 파워플레이 베아사스로 날 지켜보라고 거의 다 됐어 조금만 더 버티면 이긴다 이보다 멋진 승리는 없을걸 굉장하군 점령에 대해 레드 잭스에게 강의를 해도 되겠어 조금만 더 버티면 더 버티면 되겠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어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어